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고3천국연합학력평가 치신다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일단 오늘 시험지를 선생님이 보고 선생님하고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들 그런 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 까다롭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지문도 좀 길어지고 시간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수능이 아니니까 일단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1등급, 2등급, 3등급 커트라인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그냥 예상한 건데 여러분들의 정답률들 정답률 상위 몇 번 문제가 정답률이 몇 프로인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선생님 느낌에는 요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아놨습니다. 언매 선택자 같으면 88점, 화작 선택자 같으면 한 89점 고선에서 왔다 갔다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마도 요거는 이제 표현 점수하고 각 과목 선택 과목 평균 점수 이런 것들을 다 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아마 메가스터디에서도 조금 있다가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대강 선생님 예상은 이렇습니다.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을 가지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결과를 감정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 치고 나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 나는 정신은 아닌가 보다. 혹은 나는 수능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아 이게 극단적인 생각이죠. 위험합니다.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의고사예요. 수능이 아니에요. 아직 시간 좀 남았습니다. 인바디, 인바디. 어떤 선생님 조교가 모의고사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랬는데 농담을 하자면 건강검진이요 이러들게 건강검진에서 암진단 나오면 어떡하냐 인바디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체중인지 아니면 뭐 체지방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모의고사 결과를 여러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3월달 모의고사 가지고 아 나는 뭐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절대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 역으로 이번 시험 조금 생각보다 잘 친 학생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 아 너무너무 흥분해서 공부를 손해놓고 이러지는 않길 바래요. 선생님이 그 사례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작년 사례이긴 한데 그림 그리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미술하는 학생들이 국어가 꽤 중요하죠. 그런데 국어를 잘 봐야 되는데 국어를 하긴 해요. 그런데 미술하면 국어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3월달 모의고사에 3등급이 나왔어요. 6월달 모의고사도 3등급이 나왔습니다. 9월달 모의고사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역시 3등급이 나왔어요. 9평 치고 나서 아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그렇죠?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 학생 실제로 1등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라는 생각 절대 가지지 마시고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끝까지 충분히 꾸준하게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등급보다 훨씬 더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부정적 감각, 감정만을 대하면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이런 거 봤죠? 예를 들어서 오늘 과학기술 지문이 힘들었어요. 기술 지문이 힘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 기술 지문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게 여러분 무의식에 인지되어서 기술 지문만 보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수능 기술 지문이 나와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짜증을 가지고 풀게 됩니다. 그 절대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오늘 시험을 쳤는데 너무나 기대받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문학은 정말로 모르겠다. 등급 채점을 했는데 한 4, 5등급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성공의 경험을 쌓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얘기냐 무슨 얘기냐.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과학기술 지문 정말 모르겠다. 법경제 지문 정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문제질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등급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능 지문을 연습하는데 이게 막히거든요.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안 되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실패의 경험을 쌓으면 정말로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니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조금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밟아 나가면 결과는 좋아질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형식에 적응하라인데 이번 시험에 출제진들께서 예비 시행하고 똑같이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형식에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N수행이 이걸 듣고 있다면 N수행들 꼭 고3 3월달 학력평가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중에서도 작년에 나왔던 예비 시행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 있는 것 같아요.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전 수능보다는 느낌이 다른 수능이니까 빨리 이 문제 지문의 형식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거 꼭 풀어보시면 좋겠고 그렇죠. 무엇부터 풀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선택과목부터 풀 것인가 아니면 공통과목부터 풀 것인가 공통과목은 문학을 먼저 풀어야 될까 독서를 먼저 풀어야 될까 고민되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 선생님이 조금 경험상으로 도움을 주자면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샘 같으면 선택과목을 가장 먼저 풀 것 같아요. 선택과목을 먼저 왜냐하면 순서대로 풀어도 제일 처음에 딱 가해서 1번부터 4번에서 김남주의 설목 그 다음에 김감석의 겨울날 이러면서 시가 길게 나오면 좀 되게 당황스럽거든. 그러니까 화제학을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그래도 비문학 독서보다는 좀 편안한 지문이니까 화제학으로 워밍업 할 수도 있고 언매 선택한 학생들 같으면 언어가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요. 좀 편하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택과목을 먼저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의 제안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공통과목인데 아무래도 선택과목 난이도보다는 공통과목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오답률 상위 문제 보면 탑5 안에 거의 다 독서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1등급, 2등급, 중반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1등급 혹은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선생님 같으면 그러면 독서부터 풀겠어요. 독서를 먼저 완벽하게 끝내고 문학은 조금 시간이 급해도 조금 서둘러 풀어도 답들이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상위권 학생이다. 나 1, 2등급쯤 된다라고 한다면 선택과목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독서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서두르더라도 문학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 그래도 3, 4등급인데 조금 더 점수를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택과목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문학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정확하게 풀고 독서로 넘어가서 만약에 독서 마지막 한 지문 정도를 날린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푼 것 정도를 완벽하게 푸는 지금 3월달 같으면 차차 이제 연습하면 줄어들 거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선생님의 제안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문제 유형, 새로운 지문 유형, 새로운 시험지 유형의 형식에 좀 제대로 적응하자 이 훈련이 의외로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과목에 관해서인데요. 선생님도 궁금해요. 이번에 표준점수가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19번 문제 정답률을 보면 31번 문제 보세요. 31번 문제 정답률을 보면 언매 선택자들의 정답률은 46%고요. 화작 선택자들의 정답률은 38%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언매 선택자가 화작 선택자보다 어려운 문제에서 조금 정답률이 좀 더 높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생님 생각에는 평균 점수가 한 5점의 안팎으로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언매 화작이 어떤 난이도를 띠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건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 결정을 못했거나 화작인지 언매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면 선생님 생각은 그냥 화작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건 돌려 말하면 언매 공부할 공부 시작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정을 했는데 아직 언매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면 표현 점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언매를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화작으로 돌아설 것인지 난이도는 이번 시험 가지고 확정할 수 없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화작이 아주 쉽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매에서도 매체 파트가 조금 시간이 걸리도록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2020 예비 시행하고 2020 예비 시행하고 유사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난이도 이런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형식만 유사하다고요. 그래서 3월 달 시험의 난이도처럼 그렇게 수능에 출제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결정을 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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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작년 말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냥 등급 2등급 정도 받아서 수시의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난하게 화작 선택하는 것이 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나 언매 공부했고 언매가 마음에 들고 언매로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언매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매를 마음속으로만 선택하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글쎄요.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언매를 선택했다면 이미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위권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일부 상위권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독해력을 어떻게 높여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글을 읽는 걸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실제로는 어휘인 것 같아요. 어휘.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리고 대강 이 단어가 어떤 뜻이다라고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문학 같은 경우에 선지의 표현들이 선지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 제대로 납득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면 기본적으로 사전과 좀 친해지길 바랍니다. 이거 선생님 생각에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핸드폰으로 사전 찾아도 되는데 그럼 이제 유혹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뭐 현 김에 또 뭐 그죠? 이럴 수 있으니까 좀 무겁더라도 사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에 좀 친해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상위권 학생들도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사전 찾는 것 이거 국어 공부의 기초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시험치고 애들을 보니까 아 이게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전과 좀 친해지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공부예요.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전과 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 부족인데요. 시간 부족 그쵸? 시간 부족한 학생들이 많죠.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시간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를 먼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쵸? 이걸 어떻게 따지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 좀 막혔던 부분 여기에서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한번 해두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모의고사 칠 때 귀찮긴 하겠지만 모의고사 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핸드폰 하나 놓고 80분 내내 놓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지문 읽을 때 오래 걸리는지 자꾸 문제를 지문을 덜렁 읽어서 문제 푼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힘들면 여러분들이 딱 문제 풀 때 막히는 파트에다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에서 시간 좀 끌었어 라고 원인을 정확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쵸? 그냥 그냥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시간이 부족한지 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이해가 안 될 때 아 이런 학생들 있죠. 샘 수업 들으면서 샘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 도저히 못 넘어가는 학생 아 근데 어 이건 지문에 따라 달라요. 올해 요번 3월달 지문에서 샘 조금 에 아쉽긴 한데요. 법 지문에서 말이에요. 법 지문에서 실제로 샘도 그랬어요. 법 지문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법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8번 문제에 나왔던 뭐 자두나무 금 100g 100돈 요 얘기를 앞부분 첫 번째 문단쯤에 예시로 먼저 딱 적어줬으면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라고 쭉쭉 읽힐 텐데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표시만 하고 읽게 된다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지문 당했을 때 이걸 이해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탁 막히는 거거든. 시간만 오래 끈다고.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한 구절 한 구절에 안 막힌다고 막 거기를 10번 읽고 100번 읽고 혼자 공부할 때는 예습할 때는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한 두 번 세 번쯤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살짝 넘어가는 것 그리고 요번 모의고사에서 이게 항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 비문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딱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문제 있는 보기들을 살짝 견질하면 의외로 쫙 뚫리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이 비문학은 보기 먼저 볼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문학에서 무조건 보기를 먼저 봐야 되지만 오늘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보면 아 너무 추상적이야. 지문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보기에 있는 것들이 주로 좀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짝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훨씬 더 잘 뚫리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운영의 묘도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한 문장이 딱 막힌다 라고 했을 때 한 두세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된다 라고 하면 일단 넘어가시는 습관도 틀어 보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 잡는다고 막 여기에 5분, 10분 쓰고 있으면 진짜 한 문제 틀리면 될 걸 열 문제를 틀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에 문학은 여러분들이 아마 스크롤의 압박 이런 것들을 좀 가져서 그렇지 이 길이의 짜증을 내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풀었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좀 길고 시가 좀 낯설고 그렇죠? 샘도 낯설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구절도 있었죠. 예를 들어 목이 없는 날 이런 목이 없는 아침 이 목이 없는 아침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샘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맥락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누가 죽는 날 이런 뜻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 딱 읽었을 때 주도 안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너무 완벽주의를 버리시고 시가 문학 같은 경우는 대강 이런 얘기구나 라고 읽어 나가시면 문제 자체가요 그렇게 완벽한 독해 원하지 않잖아요. 답이 워낙 워낙 답이 극단적이라 그치? 문학의 답들이 다소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를 완벽하게 독해하지 않아도 그냥 읽히는 대로 아 이런 얘기구나 대강 이렇구나 라고 하시면 되니까 여기 풀 때 너무 큰 부담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틀린 문제들 다시 한 번 보시면 전부 다 내용 읽힐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너무 지문의 길이나 낯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올해 EBS의 연계율이 50%다. 그 다음에 간접연계다. 이랬는데 그 평가원에 문의해 본 결과 국어는 이때까지 계속 간접연계였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EBS 교재에 나왔던 시가 그대로 나와도 이건 간접연계인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 쭉 간접연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EBS 교재 충실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50%니까 조금 낯선 시들이 출제될 수 있다. 낯선 소설들이 출제될 수 있다.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시험도 문학 다들 잘 풀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서 파트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그죠? 독서가 관건이죠. 여러분. 근데 이건 대개 선생님도 무책임할 수 있는데 이건 솔직히 매일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특히나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나 혼자 공부하면서 좀 약한 파트가 있었을 거예요. 아 나는 법 지문이 약한가 보다. 혹은 나는 과학기술 지문이 정말 약하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그 파트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또 약한 파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건 이제 선생님 조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 꼭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 비문학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는요. 그냥 넘어간대요. 그냥 문제 풀고 채점했으니까 이 지문 공부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서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고 나서 항상 피드백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어떻게 읽었어야 됐나 혹은 앞으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후 처리를 좀 하세요. 그죠? 그래야 새로운 지문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그냥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가는 건 바람직한 독서 공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좀 권하기 힘든 얘기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작년에 그 수능 만점자 중에 한 학생이 인터뷰하는 것을 신문기사에 대한 걸 봤는데 학교에 가서 아침에 매일 30분씩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뀐 수능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친거나 예비 시행 이런 걸 보면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야 이건 진짜 독서 많이 한 애들한테 정말 유리한 시험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파트가 어렵다. 법 파트가 어렵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 분야 관련된 기본적인 책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폭넓게 독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차피 글 읽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국어 공부니까요. 조금 폭넓게 공부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내신 기간이죠. 내신 기간인데 뭐 정시러인지 수시러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셨겠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긴 네 그렇고요. 자 내가 정시러다. 그죠? 정시러다. 이미 나는 정시러로 결정했다. 라고 하신다면 내신 기간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이 기회를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죠? 이 기회에 확실하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수능 특강 공부하세요. 어차피 뭐 내신 시험 범위도 수능 특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내는 연습들 하시고 원매 선택자라면 아직 원매 공부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때 활용해서 언어 매체 확실하게 끝내세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시러다. 라고 하면 정시의 최저 이런 것들 수시의 최저 수능 최저 이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도 수능국은 김동욱입니다. 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이 딱 시작되면 애들이 국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수능 국어 공부를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성적이 휴강 이후에 쭉 이렇게 떨어져 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공부했다가 또 기말고사 이후에 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만 만들면 좋겠다. 떨어지지 않고 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힘든 요구 상황인지는 알지만 수시러들은 매일 독서 지문을 딴 거 공부하지 마시고 수능 국어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출 지문이나 아니면 수능 특강 지문도 나쁘진 않겠지만 어쨌든 독서 지문을 하루에 한 개 내지 두 개씩은 꾸준하게 공부하세요. 그지? 그래야 공부가 효율적이에요. 이때까지 막 쌓아놓은 탑이 내신 기간에 딴 거 공부하고 국어 내신처럼 공부한다고 훅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시간 내면 되니까 이 기간에, 이 시간에 독서 지문 좀 하루에 한 두 개라도 공부하셔서 수능을 반응하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샘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올해는 작년보다 3월달 확평이 조금 늦게 시작돼서 늦게 치러져서 6월 평가원이지 한 70일 남짓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정실어이든 수실어이든 계획을 잘 세우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약속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6평이면 이제 N수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표준 점수가 전 과목의 내 표준 점수가 3월달 표준 점수보다는 6평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좋게 만들겠다. 그죠? 라는 계획을, 그죠? 목표를 딱 가지시고 철저하게 좀 계획적으로 한번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꾸준히 꾸준히 점수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6평 끝나고 9평 끝나면서 탄력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 이때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시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3월달 확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70일 계획을 잘 하셔서 잘 하셔서 이런 제안 한번 해보고 싶어요. 6평이 수능이다. 너무한가? 6평이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70일 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충실히 공부하시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6평 점수 그렇게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설 강의는 까다로운 문제 중심으로 선생님이 내일 사무실의 스튜디오에서 찍을게요. 그럼 아마 토요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일 오후쯤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녁쯤에 그거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6평 치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